남이 미쳐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.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.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. 성공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에 도전하라.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칼날 없는 칼이나 다름없다. 제품이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값을 흐리지 말 것이며 일시적으로만 할 생각을 말하라. 고객과의 꾸준한 관계만이 기업의 생명이다. 기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이다.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돈을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.